내가 정기준이다! 아이씨! 나와라! 내 발로 갈 것이다! 나와라! 나와라! 좋 contrac아!!! 난...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정기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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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두광 정기준 어찌 되었느냐 선고합니다 늦었사옵니다 정두광 모두 치우거라 정기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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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sta орм 정지 군주가 꽃이라면 그 뿌리는 새삽니다 꽃이 부실하다 하여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실하면 나무가 죽는다 부실한 꽃은 오랑개 얻을 짱고 꺾으면 그만이다 전하, 이 자가 미친 자이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읽어라 계속 전하,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이옵니다 읽어라지 않느냐 전하 미쳐라 이놈 마음을 멀지